안녕하세요. 김현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영익스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장토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유산입니다. 가수 박하필드가 동그러네 박기용입니다. 가수 조비찬입니다.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기록하는 SBS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. 어디로요? 블루스케어 마스터카드에서 10월 22일 급여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단 이틀간 그날 방송 촬영장에서의 감동을 고스란히 공연장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서부터 고맙습니다. 저희들과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눌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저희와 추억의 첫걸음을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카이브 K 온 아카이브 K 온 아카이브 K 온 아카이브 K 아카이브 K 아카이브 K 온